계속해서 다니엘에서 10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한 손이 나를 오르만져 내 무릎과 손바닥으로 나를 세우고 내게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하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네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떨며 일어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닫고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네 말이 들린 바디였기에 내가 네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루사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려 왔고 내가 페루사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도다 이제 내가 훗날들에 네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이는 그 환상이 동안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그런 말들을 했을 때 나는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되었더라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똑바로 서야 됩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서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읽지 않으면 자게 되어 있죠 진리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주는 말씀이지 그냥 지식으로 갖다 집어넣어놓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진리를 실행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을 때 우리 찬성에서 귀를 열어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깨달을 때에 내 안에서는 내 안에서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막 흘러넘치게 되십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귀로는 듣는데요 들어 먹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세대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선지자 이사회를 보내면서 뭐라는 건 너 가가지고 내 백성이 눈이 멀어서 못 보게 하고 귀가 막혀서 못 듣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걸 내게 전도하라고 사용하는데 그건 전도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요 말씀을 들어도 다 잊어버립니다 들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일어선 사람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세상을 빛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살아야 무지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면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빛을 비춰가지고 못 떠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보금자라는 사람들을 못 떠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땐 그런 사람을 창문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진리를 진리가 나올 때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우리가 수호해야 됩니다 똑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받은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막 소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똑바로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나타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네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여긴 내가 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앞서 다니엘이 주님의 영광 앞에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쭉 뻗어 있었어요 주님입니다 세마포로 옷 입고 우바스 정금으로 허리를 둘렀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으로 돼 있죠 주님이 그때부터 사람으로 나타났죠 영어로 나타나면 아무도 못 보잖아요 장세기 18장에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두 천사와 함께 그 두 천사는 소돔을 멸망하러 가는 심판하러 가는 두 천사고 그 천사들이 소돔으로 향하니까 아브라함은 주 여호 앞에 그대로 섰더라고 그랬어요 세 사람인데 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로 1장 13절에도 주님을 만난 게 나오잖아요 요한도 그냥 엎드려져 가지고 벌벌벌벌 떨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여기 보면 아 이게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하지만요 이 천사에 대해서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천사는 무슨 메시지만 전하는 존재를 알아요 가브리에는 그런 천사예요 그러나 미카엘 같은 천사는 군대 장관이에요 전투하는 군대 장관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 모세에게 나타난 그 여호 하나님도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혁기 3장 2절에 주의 천사가 가시던 물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주의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I'm dead I am 나는 나야 그랬어요 개혁에는 스스로 있는 자로 되었지만 아주 직역하면 나는 나다 I am이에요 어떻게 주의 천사가 하나님처럼 내가 나다 그러겠어요 이건 뭔가 하면요 이 천사는 메신저를 전하는 것은 일부가 하는 거고 대부분의 천사들은 뭐란 가면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나타나는 거예요 현현이라는 거라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왕이 어떤 신하가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사역을 내렸어요 그러면 부하를 보내요 천사 같은 부하를 보낸단 말이에요 부하를 보내면 어명이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명이다 딱 피게 되면 거기 왕이 온 거하고 똑같죠 그 신하가 바로 그 왕의 현현이에요 왕은 함부로 안 나타나잖아요 거기 무릎을 꿇고 사역을 받아 먹습니다 이게 천사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천사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우리 주님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한 분이니까 주님이 나타났다는 얘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이죠 사도바울은 예수님까지도 주의 천사라고 하나님의 천사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4장 1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천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육체로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천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도바울이 두려움감도 있었죠 배가 파손될 지경에 있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속에 있고 또 내가 성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도바울 안에도 있고 사도바울을 성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게터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천사는 주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잖아요 사도바울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천사라고 그랬다고요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날 때 어려운 말로 하면 현현이에요 나타날 현자 현현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내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떨며 일어섰다라 벌벌 떨며 일어섰다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에 떱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마음이 상한 자들 이건 단순한 떠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여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진짜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묵상할 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내 죄가 드러나니까 그런 거죠 두렵다는 것이 fear예요 fear 두렵다 무섭다는 거예요 개혁성경에는 경애하다고 돼죠 경애 이렇게 돼 있는데 경자로도 붙인 거예요 존경한다는 말도 붙였는데 두려운 것은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이 좋다고 그래요 말씀이 좋다고 그래요 아 굿 메시지 그런다고 굿 메시지가 아니라 굿 마사지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특히 미국 사람들은 아 굿 메시지 그런다고 또 한국 사람들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가 은혜 주나요? 성경 말씀이 떨어진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하거나 감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이 바짝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메시지 주는데 안 떨고 사람이 얘기하니까 사람 말로 듣고 저 사람 왜 나한테 얘기하지 그러고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은 주의 종밖에 안 보이잖아요 12절에 보니까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닫고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네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네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계속 1장 17절 18절도 요한에게 나타난 주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오 나는 살아있는 자며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 첫날부터 기도가 이미 하나님께 들린 바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주님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아직 나타나기 전까지 받은 줄 알고 기다리라 이런 얘기예요 기다리라 이런 얘기죠 다니엘은 21일 전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1일이 지난 다음에 응담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네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네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즉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있었다 내가 오늘들에게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그러나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갈아 막았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려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어떻게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가로막습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땅에 있는데 어떻게 가브리엘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또 가브리엘은 바로 주님 대신에 온 거 아니니까 주님이 오신 거 아니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국의 통치자가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어떻게 21일 동안이나 말이죠 우리 주님을 막습니까 감히 막습니까 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카엘이 또 주님을 도우러 왔대요 미카엘이 천사장 아닙니까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다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 힘이 없으니까 주님 말씀만 하면 다 죽는데 페르시아 통치자 정도는 너 죽어 그러면 없어지면 없어지는데 바벨론도 없어졌고 아시레도 없어졌고 이집트도 없어졌고 그리스도 없어졌고 로마도 없어졌고 페르시아도 없어졌고 그런데 도대체 미카엘이 뭘도 없습니까 전혀 이상할 게 없죠 세상도 왕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왕이 횡치하는데 왕이 직접 싸웁니까 부마들이 싸워가지고 다 왕의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주님께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계셨다 함께 뭘 했다는 얘기냐 이거죠 그 미카엘이 싸우는 동안에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신 거죠 세상에 나라들 세상에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 들어준다 세상에 있는 그 통치가 이 땅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이다 높은 곳에는 악한 영이다 그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지금 이 세상에 왕국들을 주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에요 하늘에 보이지 않는 건 모형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원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정사와 권세는 하나님 거였는데 마귀가 잔탈을 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거죠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제는 이 마귀가 땅에 와가지고 땅의 왕들을 자게 세우고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땅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왕국이 많은 거예요 다이 킹덤 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에다 속여가지고요 속여가지고 이 땅에 대한 소망을 얻게 만들었어요 이 땅에서 고생 안 하려고 그러다 여기서 내가 고생한 만큼 추구됐다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통치하는 이 통치권이었는데 이걸 몰라요 안 가르치니까 또 못 가르치니까 못 깨달으니까 못 가르치죠 그런데 주님께서 단절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가 어째야 네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 올 것이다 이 페르시아의 통치자가요 주님이 내려오시는데 말이에요 주님이 내려오신 걸 막았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페르시아가 이 바베론이나 모든 아시아 모든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왜 망했느냐 그건 우리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길을 막았잖아요 내가 이제 가면 페르시아 통치자와 싸우고 그를 폐해시키고 이제 그리스가 나타날 것이다 그대로 됐죠 매달 페르시아가 망한다면 누가 왔어요? 그리스가 나타났잖아요 또 그리스가 망한다면 누가 나타났어요? 시저가 나왔잖아요 이게 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걸 여기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을 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너부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벨사살왕이 정말 하나님의 성지에서 나를 기명가지고 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할 때 결국 그날 주님의 손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저울로 재었더니 너는 떨어졌다 그날로 그날 죽었잖아요 그날로 그러면서도 그날 죽는데도 모르고 다녀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그게 먼 훗날인 줄 알고 그날 죽었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대부분 다 이렇게 뭐 천사는 그냥 심부름만 하는 일꾼으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 전했습니까? 힘을 돋웠습니다 힘을 돋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마 합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 이렇게 확 피 땀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죽기에 나타나 힘을 돋아주더라고 그랬습니다 힘을 돋아줬지 질문 앞에 메시지를 한 게 아닙니다 고뇌 속에서 기도할 때 힘을 돋아줬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요 전자라고 하는데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 전령이라는 것은 그냥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전령이 와가지고 말이죠 전령이 와가지고 거기다 힘을 내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게 합니까? 전령을 그렇게 못해요 메시지에 전하는 존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주의 천사는 결국은 힘을 돋아줬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힘을 돋아줍니다 힘을 돋아줍니다 눈구덩에서 기도하는데 말이죠 호랑이를 품어서 뜨뜻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은 알 수가 없겠죠 그 마태복음 4등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다 받은 다음에 승리하셨죠 그러니까 마귀의 주님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더라 주를 섬기더라 천사는 말이죠 자 보십시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장 4절 보면 그는 이처럼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셔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위협으로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놓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으며 또 그 천사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무심은이라고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14절 보면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성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성기는 영들이 아니냐 우리들에게도 천사를 보내서요 우리를 성깁니다 때로는 천사가요 사람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돕습니다 어려운 것한테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천사로 사용될 수 있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성기잖아요 서로 성기면 하나님의 천사처럼 쓰임받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걸 몰라서 그렇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다 그랬죠 요즘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지식이 없어가지고 상을 다 놓쳐요 상을 놓칠 정도만 되면 괜찮은데 상을 뺏겨버려요 또 이게 몰라서 그래 말씀 공부를 안 하니까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교회 와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요즘에 교회에 세상이 들어왔어요 교회에 세상에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들어왔어요 교회에 세상에 철학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변호사가 교회에서 변호사는 그렇다고요 세상에 권세자가 교회 와서 또 권세하는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 우리 주님의 말씀만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천사가 능력이 있는지 말이죠 시스기야 왕 때 말이죠 시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 군대들이 18만 5천 명이나 둘러싸고 협박을 했죠 그럴 때 시스기야가 하나님께 강구했어요 내가 죽게 강구하오니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시오 땅의 모든 왕국들이 오직 주만이 주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기도할 때 응답이 바로 떨어졌죠 이사회를 통해서 응답이 왔어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업을 방어하여 그것을 구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천사 하나가 왔는데요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열한기하 19장 35절 보면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그들은 퇴각하고 말아버렸죠 이처럼 천사들은 메신저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등장할 때마다 그 천사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appearance다 appearance of god appearance of lord jesus 그러므로 천사는 하나님의 현연이다 어떤 주의 천사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어떤 나타나십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죠 주의 그 천사라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그에 나타나십니다 요한계속법은 일곱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교회에도 천사가 있다 교회에도 천사가 나타난다 이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가 하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일곱 교회에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0자로 보면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모두 했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은 약하잖아요 어린아이들 고아들도 많잖아요 버려진 애들도 많잖아요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하는 천사가 하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들을 때려버리잖아요 어뷰자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아버지께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헌법에 그게 들어있어요 아이들 Child Abuse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짐승의 어뷰지까지 있잖아요 짐승만 발로 쳐버려도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누가 신고하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뷰지라는 게 억선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아버지를 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기도하죠 직강답이래요 저는 멕시코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꼭 그런 얘기해요 이번에도 갔을 때 아이들을 다 안셔주고 왔는데 아이들한테 꼭 그런 얘기해요 너희 천사가 하늘에 있어 아이들이 전부 인디오들 꽤 재재하고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뭐 형편없는 애들이죠 너희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있어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응답돼 걱정하지 말아 꼭 그렇게 얘기하고 그 부모님한테 그래요 아이들을 잘해주라고 아이들의 천사가 당신들이 잘못하면 다 잃어버린다고 이걸 모르겠어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보이는 건 아이들이니까 함부로 되는 거예요 내 새끼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승나게 하지 말아라 그랬죠 자녀들의 화를 돕기지 말아라 그랬죠 왜? 그 자녀들의 천사들이 일러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리미 구멍에 말이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얼굴도 새까맣고 그런 거지가 있을지라도요 그들을 대표하는 천사가 하늘에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장 주의하게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직접 예배하는 거예요 직접 설교하는 게 왜? 아이들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놀고 뭐 색칠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아이들 오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전하면 아이들은 심령에 그냥 박힙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단연습을 배웠거든요 그때 배운 말씀이 아직도 있고 그 선생님의 이름이 임원기 선생이에요 아직도 기억해요 그게 언젭니까? 11살쯤 되니까 50년도 넘었잖아요 그 선생님 이름이 기억한다니까 요즘 가끔 만나서 인사하고 누구 인사하는데 그 이름은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렸는데 그 선생님 이름은 기억해 나에게 단열을 가르쳐줬거든 누부가 4살에 금신상에 대한 걸 쭉 가르쳐줬거든 그 선생님이 참 어떻게 그때 가르쳤는지 문종이에다 다 그려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프로젝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런데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금쪽 때도 봤죠 거기 건네시는 주민들이 뵙고 일곱 별이 있는 걸 봤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다 일곱 초 때는 일곱 교회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지금 이 지상에 있잖아요 그런데 일곱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일곱 교회가 잘못하죠 천사가 금방 하나님께 구한다고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가까이 있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은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문제가 있고 시험에 대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해결하는 거예요 시험을 마개했는데 사람에게서 얘기한다고 듣겠습니까 시험이 들면 말이죠 사람이 가는 것도 싫어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밖에 못해요 우리는 가서 얘기를 못한다고요 시험 들을 때 신방 가잖아요 오히려 더 시험 들어요 그때 한 말 가지고 또 시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죠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를 대표하는 천사에서뿐만 하지만 지상의 왕국들이나 민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천사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정사와 권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가 있죠 누굽니까 미카엘입니다 미카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대표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다 다니엘 12장 1절을 미리 가보면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르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 네 백성이라는 건 이스라엘이죠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수상이 있죠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미카엘입니다 지상에서가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바로 미카엘이다 이런 말이죠 또 여기 지금 13절에서 말씀하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라는 거 땅에 페르시아 통치자가 있어요 고래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늘에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와 싸우러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그를 폐위시킬 때가 됐다 그래서 그리스를 세우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철과의 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사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다 여기 정사들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프린스파리디라고 되어있어요 프린스파리디라는 것은 앞에 프린스가 되어있죠 프린스라는 건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세상에 통치자가 올 것이다 프린스 오브 더 월드 쉘 컴 그랬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지상의 나라들이나 사람을 대표하는 통치자들이에요 한국 있잖아요 한국을 통치하는 정사가 있어요 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그거 세워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아무리 날뛰해도 안 돼요 아무리 누구를 데려와서 단일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세우지만 정사와 권세는 지금 누가 통치해요 마귀가 통치해요 주님이 오셔서 왕국을 세워야만 완전히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것은 지상의 페르시아를 영적으로 통치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요 이것은 마귀의 수화에서 지금 활약하는 정사들 중에 하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사라는 게 아니죠 지금 200 몇 개국이 있죠 200 몇 개국이 있죠 그만큼 정사의 통치자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내가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하고 계셨느라 말씀하셨죠 거기란 것은 물론 지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얘기하죠 공중을 얘기하죠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세계를 말하죠 그래서 영적 세계의 왕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이들을 두고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이렇게도 얘기하죠 높은 곳들에 있는 악한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높은 곳들이 어딥니까 하늘을 얘기하죠 하늘을 얘기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서 좀 연결돼가지고 또 내일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단일서를 통해서 알게 해줬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무시로 수시로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이 응답받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21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며 겸손하게 허리를 동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머물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강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야 주옵시길 원하며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야 주옵소서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의 일기까지 모두가 다 말씀을 깨닫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이 성기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들을 모아주셔서 모든 성도들을 서로 성김으로 천사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안에 계신 사람마다 주의 천사가 되어서 어딜 가든지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 앞서서 말씀을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성료의 능력으로 도울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돕고 활용받는 성료들을 도울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악에 소화해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의 혼두를 이겨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료들은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어서 아버지 아닌 군사들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시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군사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데려올 때 아버지 하나님 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감당하고 천사들까지도 심판하는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남정들과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